한다면 무조건 한다.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강인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. 뭐 이렇다 저렇다, 이거 한다, 자기는 강하다. 근데 엄청 쉽게 포기하고 엄청 달라지고 자꾸 생각이 바뀌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아파서, 자기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저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. 그리고 뭐 엄마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사해서 갑자기 이혼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자기네들은 타당의 그거를 자꾸 이유를 대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사고 아니냐. NO! 이인티즈는요, 한다고 했으면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는 딱 하나다. 내가 죽었을 때, 죽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저는 포기 없어요. 그게 이인티즈입니다. 이인티즈는 한다면 무조건 한다. 그게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이래서 저래서 없어요 그냥. 이인티즈는 한다면 무조건 해요. 옆에 사람이 죽어도, 전쟁이 터져도, 애가 죽어도, 엄마가 죽어도 해요. 한다면.